안녕하세요 여러분, 먹드렐라 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마약 편육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족발 같아요. 족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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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김치볶음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팽이버섯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는 너무 좋아요 고소한 맛 치즈볼 오징어 바삭바삭 치즈볼 아삭아삭 기름이 정말 맛있어요 계란한 재료를 먹어볼꺼야 찹쌀가루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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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오징어 고소한 고소한 고추냉이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